네 지금부터 Git을 설치하고 그리고 Git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GUI 클라이언트인 이 소스트리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여러분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연히 Git을 설치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 Git은 명령어로 버전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Git을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스트리 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Git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. 뭐 그 과정에서 소스트리의 사용법도 익힐 수가 있겠죠. 그리고 Git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명령어 기반으로 Git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드리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일단은 Git을 설치하는 거예요. 자 여기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. 저걸 클릭해서 Git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Git을 설치하게 되는데요. 자 여기에서 어 Next Next 그리고 뭐 기본 설정은 두셔도 돼요. Next Next 이것도 Next Next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Git에 대한 설치가 끝났고요. 예 Git을 설치하시면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. 뭐 이전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좀 다른 곳에 있겠죠.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어 시그윈이라고 하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의 환경처럼 그 여러분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치 리눅스나 유닉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윈도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뜨는데요. 자 여기서 Git이라고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랑 비슷한 메시지가 뜨신다면 예 Git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신 겁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이 Git 명령을 입력해서 실제로 Git을 제어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것보다 GUI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좀 더 쉽게 Git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예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.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? 예 GUI 환경에서 Git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. 저는 소스트리 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. 소스트리 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. 자 설치가 시작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. 그럼 next, next, install 그러면 설치가 시작됩니다.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고요. launch 소스트리 를 체크하시고 finish 그러면 이렇게 소스트리가 화면에 뜹니다. 만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뜰 수도 있어요. 저는 이미 한 번 설치를 했었다가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한 거라서 그냥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yes 를 누르시면 됩니다. 디폴트 설정을 따로 오시면 돼요. 나중에 얼마든지 설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Git을 또 소스트리 를 여러분의 윈도우 환경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해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.